장대한 종교서사극 배너 그리고 경쾌하고 낭만적인 사랑이야기 로마의 휴일입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한두 번씩은 보셨을 만한 고전 영화죠. 거기에다 드라마 폭풍의 언덕, 사회극 우리생의 최고의 해, 서부극 빅컨트리의 뮤지컬, 코미디, 범죄심리극까지 각기 장르가 다른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한 명의 감독 윌리엄 와일러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영화들도 한번 보시죠. 가족극 결혼피로연과 음식남녀, 영국 고전극 센스앤센스빌리티, 무협극 와우장용, 공상액션극, 동성애서부극 3D영화 대만감독 리안도 시대와 주제를 넘나들며 거장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봉준호가 있습니다. 풍자극 플란다스에게 범죄시대극 살인의 추억, 괴수영화 괴물, 어두운 가족극 마드, 공상액션, 설국열차까지 끝없이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던 그가 규기한 코미디, 기생충호로 칸영화제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영화란 꿈의 공장, 세상의 만화경이라고 합니다. 봉감독은 그런 영화의 정의를 그만의 방식으로 실현해냈고 봉준호 장르라는 말까지 등장시켰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모더니스트 소설가 박태원입니다. 암울한 일제시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통의 몰락, 가족의 해체, 개인의 건조한 일상을 관찰하며 황금만능주의를 꼬집은 소설,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로 유명한 작가죠. 그런데 시대만 다를 뿐 지금 봉준호가 우리네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는 시선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봉준호의 넓은 영화 세계에는 늘 보통 사람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툭툭 내뱉으면서도 힘있게 관객을 빨아들이는 탁월한 이야기꾼입니다. 그가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에 세계인도 절절하게 공감한다는 사실이 칸에서 입증됐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거장이라는 칭호가 버겁지 않습니다. 봉준호의 칸 정복은 올해 한국 영화 100년이 쏘아올린 축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도체뿐 아니라 우리는 영화도 잘 만드는 나라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됐습니다. 5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거장 봉준호였습니다.